야 뭐하냐 어 우리 이번에 여행가는거 일정 좀 정리하고 있어 야 뭘 이렇게까지 해 그냥 숙소만 잡아놓고 즉흥적으로 노는게 재밌지 뭐래 너같은 애들이 여행가서 애매하게 시간 낭비하는거야 야 우리 다같이 저쪽가서 사진찍자 그래 재밌겠다 야 어디가 아 몰라 노잼이야 나 혼자 다니네 야 그 비싼걸 뭐하러 사냐 그거 다 바가지야 뭐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추억을 사는거야 하여튼 낭만이란 눈꽃만치도 없다니깐 쟿 쟤는 왜 여기까지 따라오고 난리야 재수없어 내가 오해했었나봐 너 사실은 좋은애였구나 어 아 아 아 US E E E E E E E 야, 여기 진짜 좋다. 그치? 야, 저 뽁뽀 좀 봐. 진짜 멋있다. 이런데 음식 좀 하나 하면 대박 나겠는데? 야, 우리 이번 여름에 거기 다시 갈래. 거기 진짜 좋았잖아. 에이, 한 번 간데를 또 외가 재미없게 다른 데 가자. 역시 여행은 혼자서 다니는 게 편하고 좋아. 친한 사람들이랑 여행 오니까 재밌고 진짜 좋다.